내가 찾은 종합게임 딜리트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자 유튜브 친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붉은 호박 메달리온이라고 체력 완전 사기티어인 메달리온을 먹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상관을 기준으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해서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번째 방 뒤에 비밀 문이 하나 있습니다 평타 치시면 되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 상태에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 아래로 자 여기서 얘 무시해도 됩니다 쭉 갈게요 준비물 같은 경우는 여기서 허터폰 한번 찍고요 준비물 같은 경우는 석검 열쇠 하나 필요합니다 자 쭉쭉 달릴게요 자 붉은 메달리온은 여기서 석검 열쇠 하나를 사용하고 들어가서 얘도 잡으셔도 됩니다 안 잡으셔도 되고 쭉쭉 갈게요 올라갈게요 올라가서 제 오른쪽 사이드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물건 매달리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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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네요 hyvä 가짜